자 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강림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강림, 이걸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신약의 학자들이 이름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 이방인 집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넬료의 집에 부어진 성령 강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것 또 왜 이방인 집에 가서 교제를 했냐 이럴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는 것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성령 임하는 모든 전 과정을 본인이 해설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에 다시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서 남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서 한번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쿰 베르보 해서 말씀과 함께 페르베르보 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거는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하는 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가 4등전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 죄사함의 복음을 확 선포할 때 성령이 임행을 봐서 성령은 복음을 지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제 이게 진약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을 계심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죠. 그렇을 때 이제 우리들의 의문이 드는 게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전할 때 예수 빼고 라삐들이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신약의 목사들이 이제 구약을 전파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거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 복음 안에서 좁은 의미에서 복음 안에서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신약의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이고 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엔 아르케 그렇잖아요. 에프헤마스 그렇죠. 처음에 우리에게 임한 것과 같았다. 두 번째가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렇죠. 호스테르 호스페르 카이 에프헤마스 앤 아르케.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음 임한 것과 같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볼 때는 고넬료의 집에 임한 이 성령 강림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순절날 자기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의 현상과 똑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이 호스테르란 말이에요. 이게 the same as 또 뭐 just as 이렇게 표현되지만 거의 같다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볼 때는 고넬료의 집에 임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임한 성령이 자기들이 오순절날 받은 그 성령 강림의 현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질의 성령이 부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래서 이 표현을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부어지심을 인하여 놀랐다. 성령이 부어지심을 인해서 놀라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 동질의 성령 같은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성령을 받으면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가 되고 제자들이 되느냐 받는 성령은 동질의 성령이고 같은 성령을 받지만은 내가 사도가 될 수가 없죠. 왜? 나는 예수님하고 육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도가 될 수 없고 은밀한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제자들을 사도로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제자라는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배운 예수님의 직제자 이런 직계 제자가 아닌 다음에 정말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름은 같을 수 있지만 그런 제자가 아니죠. 그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권세를 가졌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권세를 가졌고 사도들의 해석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형태의 사도권이나 제자권을 가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름은 제자로서 같지만 우리가 제자 훈련해서 제자되는 것하고 좀 다른 의미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받고 신비주의자들이 자기가 사도권을 가진 것처럼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도들만 성령을 받았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 이 말씀만 하더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해성은 깨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의해가지고 깨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단해성이면 한 번만 딱 와야 되는데 같은 성령이 또 그날 이방인의 오순절인 고넬료에게도 오고 그 뒤에 읽어보면 에베소에도 임하고 그 다음에 사도방울도 성령 충만 받고 사마디아도 사람들에게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수기도 해서 받게 해달라 해서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더 충만해지는 이런 역사를 봤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해성은 아브라함 카이퍼만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고 리차드 개핀만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지 그게 다른 학자들 칼빈이나 바빙크나 차형배 총신대학 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때 다 임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고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아니죠. 유대인들만 그날만 받았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해성은 개혁주의에 있는 여러 신학 사조정 등의 한 갈래에 불과하고 또 그것을 채용하게 되면 교단이 급속히 쇠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이퍼의 신학을 받아들인 화란교회라든지 그 신학을 막 전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단들이 쇠약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이론들을 또 넘어가는 또 개혁주의적으로 요한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산을 부어주신다. 고어띠디에.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칼빈은 고어띠디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산을 부어주고 계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동질의 성령이 부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 부어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주의 말씀에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즉 고넬료의 집에 부어진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너희들은 성령이 부어지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이게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곧 성령 세례임을 알게 됐다 하는 그 말이죠.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즉 내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라고 했죠. 이게 똑같은 선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령이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같은 거다 해서 도레안 얘기잖아요. 도레안 이된 도레안 똑같은 선물이에요. 더 세임 기프트다. 더 세임 프레젠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령을 주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유대인들 넘어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게 되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늙은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그런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체만 읽어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은 조각되고요. 그거는 사도행전 자체의 말씀으로는 봐도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카이퍼의 성령론을 채용한 화란의 개혁주의가 지금 3%도 안 남은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이전 개혁주의의 본산들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대로 예수 믿고 또 우리 교단이 채용하고 있는 웨스터미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The Holy Spirit is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할 때 그 eternally proceeding이 현재 분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웨스터미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이 성령의 그것을 영원토록 나오신다 하는 주장을 거기다 채용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웨스터미스터 신앙고백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로 바꾸려는 작전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못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우리 장로교의 목사님들이 그 웨스터미스터 신앙고백서 내가 믿기로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신앙고백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이방인에게도 성령 받는 사건을 생명 없는 회계를 주셨다 하는 거죠. 요엘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 종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은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부어줬고 특별히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에게만 부어줬지 이게 뭐 일반인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인류의 죄를 다 사한 이후부터는 이제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겠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 이 세상의 성령의 옷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조기신학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구약의 월터 카이저라든지 로보트 쿨리라든지 환브루건 같은 이런 유수한 구약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어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할 때 마지막 날에가 여러분 영어성경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In the last days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만 부어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데 동참한다는 거고 왕이 아닌 종들이 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시대의 거기 때문에 WBC 주석을 썼던 스튜아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성령의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력자들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또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성령에 대한 바른 해석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단해성을 주장하다가 멸망해버린 교단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칼빈의 성령론에 근거해서 칼빈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프랑스어 초판을 읽어보면 나는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말 때문에 개인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사를 축소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칼빈주의 칼빈을 따라가면서 칼빈보다는 카이퍼나 개핀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너무 세져가지고 지금 우리 혼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칼빈의 원래 주장에 따르면 칼빈은 은사가 지금도 부어주시는데 무슨 은사중지로니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부어지는데 뭐 오순절 강렬의 단해성이냐 이건 전부 내가 볼 때는 칼빈의 기독교 강렬을 안 읽어보고 또 칼빈의 기독교 강렬을 넘어가는 이상한 주장들을 채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아브랑 카이퍼가 영역주권 이런 거 주장해서 모든 땅이 하나님께도 돌아온다는 건 그건 뭐 나도 찬성하고 그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 강렬이 저수지에 임해가지고 수도꼭지로 한 번 내려온 물을 갖다 쓴다. 이런 식으로 막 비교적으로 하는 건 절대 없고 저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이 수원지가 돼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비유 자체가 틀린 말이고 성경은 하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고 보호자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우리 많은 동력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분 또 성령의 역사심 그런 것들을 잘 따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더라도 이단이나 사입이나 신비주의 같이 그렇게 막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막 나 주의 여호와가 말하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성령을 내가 누구 간대 하나님의 그 성령을 막을 수 있느냐 내가 누구 간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 예수 믿을 때 같은 선물을 성령을 막 부어주고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여기 그리스도가 주는 선물을 막는 거와 똑같은 짓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를 막 바꾸려는데 안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안 바뀌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성령 본문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 이상 교단이 더 이상 이제 혼란스럽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내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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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